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닮았죠 여러분? 경호타임 해주세요 갑자기 멀리가 속이 안좋아진 것 같아 예쁘다 규카? 잘 이해해줍니다 규카? 눈에 예물이 없네 규카? 애들이 엄청 좋아했지 엄청 좋아했지? 엄청 놀리고 사범님 마지막 화 나오면 사범님 뽀뽀해주세요 사범님 오셨으니까 사범님 저희한테 울 좀 놀려고 했음 사범님 뽀뽀 사범님 뽀뽀 사범님 뽀뽀 평소에 원래 MBTI가 뭐라고? ISFG 아니면 FJ 일단 F는 맞고 J는 J는 아니고 평소에 서울말 제가 줄여주세요 서울말 이거 서울말 아닌가? 이거 서울말 아니냐? 유명한 소녀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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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트는 써있나요? 어 갑자기 더.. 있어 설레트 있어? 기억이 있어 난 그때 설레트 아 맞다 난 그때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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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을 때 고백 받았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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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r